도욕 가면 또 가만히 있지 않지? 도욕 가면 또 가만히 있지 않지? 나라가 확실히 예뻐... 확실히... 나라가 확실히 더 예쁘구나 미주보다 예쁘구나 미주보다 방금 입꼬리가... 최악이에요 여기서! 조리 있으니까 비교가 확 된다 왜 최악이에요? 미주 씨 사랑해 진짜! 조리 있으니까 비교가 확 돼 어쩌라고 해! 어쩌라고 해! 좋다 좋아 리액션 좋았다 미주 역시 놀리는 맛이 있네 미주가 최고지! 그래서 오빠와 언니들이 좋아해 놀리는 맛이 있어 지민이 Autob теб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